인테리어를 방해하지 않는 프로젝트 코스모 40은 전시상 규모만 상대평이 넘어서 동성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장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동영상만 보통 10가지가 넘는데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이트심 프로젝터는 스포트라이트 조명 스타일로서 기존 인테리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영상을 투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영상을 보는 즐거움을 제공하니 고객들이 재미있어하고 새롭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전시장 입구에 라이트심을 설치해서 관람객의 주목을 끌기가 쉬웠고 그래서 동성관리가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모든 각도에서 투자가 가능하더라고요 공간 연출을 방해하지는 않으면서도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특별하게 느껴졌고요 라이트심 프로젝터의 스케줄링 중으로 저희가 원하는 동영상을 다양한 시간대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품 정보를 생동감 있는 콘텐츠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존 프로젝터 콘텐츠 매니저를 통하여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이트심 프로젝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서 행동감 있는 콘텐츠로 공간과 사물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합니다